그리고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네요. 예, 작업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눕는 곳입니다. 여기 침대가 있는데 상호, 하좌우로 전부 다 파충류 사유장이 지금. 한 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방문기 2편입니다. 바로 저희 구독자분 중에 화가가 한 분 계십니다. 파충류 때문에 인생을 조진 사람들 거의 뭐 선두주자시죠? 예, 파조모 회원 1번. 누구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림쟁이 기미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 작가이고요. 기미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시작하다가 많은 양의 파충류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와, 무슨 어마어마한 것들이... 확실히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피규어가 상당히 많은데, 와,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파충류 사유장입니다. 파충류 사유장이고, 여기가 작업실인데 구석구석에 이게 전부 다 파충류예요, 여기 보면. 우와, 심지어 피규어도 파충류고. 저 안쪽에도 파충류. 와, 이쪽에도 또 파충류가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한 번씩 보면서 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와, 이거 되게 눈에 들었는데. 피규어죠, 이게 피규어라고 부르죠? 네, 피규어 중에서도 이제 스태츄라고 부르는 되게 무거운 포리스톤이라는 재질으로 만들어진 고가의 비규어들입니다. 와, 이거 파충류 보러 왔는데 얘가 더 솔직히... 엄청 비싸 보여요, 이게 무게가. 예, 스태츄라서 무게가 꽤 많이 나가고. 펠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우와, 크기가 진짜 큽니다, 이거. 우와, 팬트맨도 있고. 야, 스파이더맨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취미를 또 가지고 계셨네요. 원래 파충류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피규어 수집을 취미로 삼아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두 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놓으면 피규어 테크라고 해서 가격이 점점 오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샀던 라인들은 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와, 조져놨네요. 여기도 와... 냉장고 위에 이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오, 하나 있네요, 진짜. 됐고, 지금 우리 파충류를 찍으러 왔는데 파충류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와, 여기 또 사육장 안에 또 피규어가... 피규어가 하나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친구는 카웃인데 엑스트림 트라이 할리퀸이라고 크레스티드 개코죠? 네, 크레스티드 개코. 이름부터 빼먹고 시작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크레스티드 개코.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불리는 속눈썹 도마뱀이죠. 근데 규현 씨가 크레스티드 개코 상당히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장에서 데려온 애들은 총 22마리가 있고요. 아, 22마리. 네, 지금 번식해서 데리고 있는 애들은 이제 한 25마리. 아, 벌써 또 번식까지. 고퀄리티 샵들도 좋지만, 이렇게 정말 특이한 분들도 할인하니까 재미가 좀 있네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사육장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다 꾸며놓으셨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야, 이 사육장 안에도 진짜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와... 아유, 이 자식. 또는 잘 꾸미지? 아, 살아있네요. 제가 파충류 시작하고 한 2달쯤 됐을 때 데려왔던 친구인데 매롭게도 MBD가 왔었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주고 있어서. MBD가 왔던 친구치고는 상당히 건강해 보이네요. 네, 이 친구가 벌써 새끼만 한 8마리, 10마리 정도 봤던 친구인데 생각보다 산란도 잘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크레스티드 개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 해야 되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좀... 멍청한 분함? 그런 멍청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준 아이의 첫 클러치가 있는 친구군요. 직접 번식한 친구를 이까지 키우신 거예요? 네, 저는 분양을 잘 안 보내다 보니까 아, 분양 안 하고 직접 다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와, 진짜 찐탄파 초면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이런 분 보기 드문데... 기준이 좀 높아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높다는 게 어떤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키우시는 분이 저만큼 이렇게 키우신다 하면 보내드리겠는데 분양률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전혀 안 보내고 있었어요. 조저놨네요, 진짜... 이야, 진짜 너무 건강하게 잘 키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육장 안에 구조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으셨네요. 이런 것도 좀 넣어주고 있고... 고양이가 많이 나왔는데... 귀엽네요. 밑에도 사육장이... 주문해서 받은 사육장인데 거기서 페테게코를 지금 키우려고 꾸미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는 거죠? 예, 꾸미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 꾸민 거였으면 편집 바로 했을 거예요. 이게 꾸미려고 했던 부산물들이구나. 예, 다 개판입니다. 솔직히 좀 말하고 싶었는데... 진짜 쓰레기장인 줄 알았어요? 뭐죠, 이거? 와, 장난 아닌데, 이게? 개판 5분전입니다. 폰 뿌려서 꾸미고 계신 단계고... 아, 이쪽은 다 끝난 거네요, 이제? 예, 이 친구는 제가 이번에 입양해서 데려온다고... 부랴부랴 밤새우 하면서 다 끝냈습니다. 이야, 얘가... 렉사육장 안에만 있다가 이런 환경에 와 있으니까... 엄청 뭔가 좀 느낌이 달라 보이는데? 공룡도 같이 한 마리 살고 있고요, 지금. 환경을 갖다가 정말 특색 있게 예쁘게 잘 꾸미 놓으신 것 같아요, 진짜. 느낌 있다, 이거. 괜찮은데? 이 친구는 이번에 입양을 한 볼파이톤인데... 첫 입문을 했습니다. 오픈은 이제 알비노 파이드라고... 아, 역시 파이드. 이쁘네요, 진짜. 2년 전에 갔던 샵에서... 네네네. 볼파이톤 처음 보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키우고 싶다 생각을 한 번 해봤었는데... 이제 갑자기 카톡방에 이 친구 사진이 올라왔는데... 한 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 반해서 입양하셨네요. 이뻐요, 근데 이쁘게는 진짜. 아, 여기가 이제 그림 작업하시는 곳이구나. 화가 느낌이 나은데요, 진짜. 그래서 더 개판입니다. 또 피규어가 있네요. 예, 다노스입니다. 아, 밑에 휴지가 있네요. 휴지 뭐 할 때 쓰시는 거죠, 이거? 저 휴지는 이제 청소할 때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휴지가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아, 맞다. 이거는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어, 진짜? 오... 준비를 한 겁니다. 더 주시려고? 예. 아, 진짜? 오, 이게 뭐예요, 공룡? 그, 주라기 월드 한 장면입니다. 아, 직접 그리신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우와, 퀄리티 장난 아닌데, 이거? 원본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출력본입니다. 아, 출력본이네요? 예, 원본은 따로 있어요. 아, 원본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죠. 이게 크레스티드 개코를 직접 그리신 거네요? 예, 나라랜드 한 장면. 아, 나라랜드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진짜 고마워요. 이거 액자 하나 사가지고 걸어놔야겠다. 파충류 쪽으로 그림 많이 이렇게 그리시게 된 계기가...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공룡 때문에 있어요. 공룡을 좋아하셨구나. 예, 그때부터 동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그 파충류가 어떻게 보면 공룡이랑 좀... 수단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상격이다 보니까. 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입문하실 때 레드아이 아모드 스킨크. 예, 처음에 레드아이를 찾아서. 맞죠. 근데 누군가가 크레를 뉴럴한 거죠, 크레스티드 개코라. 예, 그래서 크레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을 젖었군요. 아, 그럴리가요. 사실 제가 입문시킨 분이거든요. 여기 또, 와, 이 엄청난 크기의 피규어가. 주라기 공원에 티라노 탈출 디오라마라는 비교어 세트인데. 와, 이 주라기 1 주인공 아저씨. 예, 렌트 박사입니다. 이 주라기 공원 2 아저씨. 예, 1,2에 다 나왔죠. 아, 이 뒤에 전기 철조망까지. 여기 밑에 보시면 애들도 있습니다. 밑에 애들 있어요? 아, 차 밑에. 오, 진짜, 우와. 좌우로 둘 다 있는데. 퀄리티 장난 아니다, 이거. 제가 오늘 파충류 찍으러 왔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죠? 지금 피규어가 또 볼 게 많은데. 야, 근데 이거 크기가 한 1.5m도 이렇게 엄청 큰 거 같은데. 여기부터 치면은 1.2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쯤이요? 이게 국내 처음 들어갈 때는 376만 원. 370. 지금 저기 밖에 있는 피규어랑 다 같이 치면 주영장 한 대 나왔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세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도전했네요. 밑에는 또, 아, 전부 다 파충류사 입장들 엄청나게. 예. 혹하게 지금. 여기도 파충류들. 공간이 조금 좁은데 전부 다 파충류사 입장이 엄청 꽉 차 있어요. 오, 저기도 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는 바람 사는 곳이네요. 예. 작업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눕는 곳입니다. 여기 침대가 있는데. 상, 하, 좌우로 전부 다 파충류사 입장이 지금. 한 건 아닌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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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처음 입문했을 때 데려왔던 크림입니다. 이 꼬라지가 되게 만든 원흉이군요. 그렇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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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몇 년 전에 입행받을 뿐이죠? 저는 19년 2월입니다. 아, 2년 전에 입문하셨다가 지금 직인이 되신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야, 2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파충류 때문에. 원래 한 열 몇 마리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일단 정상인 취급은 못 받고 있는 거 같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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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물고 있습니다. 이거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특이하다. 네, 정말 알 수가 없는 라인입니다. 아니, 도사리랑 옆구리랑 완전 따로 나오네요. 네. 오, 이런 거 하다가 나올 수 있구나, 크래. 와, 패턴 에스네요. 네, 열성 조탐입니다. 오, 요, 초케이이가 예뻐 보입니다. 조져놨는데, 이거?